삼성 SDI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1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체입니다. 삼성 SDI는 2022년 6월 10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0.72% 상승한 56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11일 대비 약 마이너스 4.11%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8월 13일 82만 8천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3월 14일 46만 2천5백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2년 1월 28일 87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4월 19일 11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삼성 SDI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12.23%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23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4만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19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5월 18일 가장 많은 6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6월 7일 가장 많은 9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42.51%에서 약 43.03%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12월 13일 약 46.11%, 최저 지분율은 2021년 6월 11일 약 42.51%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3조원이며, 2016년 5조 대비 약 160.6%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조원으로, 2016년 마이너스 9,263억 대비 약 215.25%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7.88%입니다. 순이익은 약 1조원으로, 2016년 2,111억 대비 약 492.3%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9.23%입니다. 삼성 SDI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30.8배이며, 지난 2016년 35.5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3.26%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2.53배이며, 지난 2016년 0.68배에 비해 약 270.67%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4.84%, ROE는 8.23%입니다. 삼성 SDI의 시가 총액은 38조 5,081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9위, 코스피 종목 기준 9위, 1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매출액은 13조 5,532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41위, 코스피 종목 기준 41위, 1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조 675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54위, 코스피 종목 기준 53위, 1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1조 2,504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34위, 코스피 종목 기준 34위, 1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삼성 SDI에 대해 10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하나금융투자가 가장 높은 가격인 113만 원을 제시하였고, 대신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85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93만 4천 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97만 원에서 87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72만 4천 원에서 56만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34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삼성 SDI에는 한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1년 3월 5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8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상승률이 예측됩니다.